과거 쓰레기 분리 정책이 분리수거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쓰레기를 다시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바로 단순한 재활용에서 더 나아간 업사이클링, 다른 말로 새활용인데요. 재료 기준과 수거부터 가공, 제품 생산과 판매까지 새활용 산업의 전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. 홍주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여느 가방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조금 특별합니다. 폐차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재활용되지 못하는 자동차 절대 폐기물이 있습니다. 그게 자동차 가죽 시트, 안전벨트, 에어백인데요. 이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세척, 건조, 열 코팅, 카테고라이징, 왁싱 총 6단계 과정을 거쳐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습니다. 쓰임이 다한 자원에 디자인을 입혀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링. 재활용을 넘어 새활용이라고도 하는데, 이런 새활용의 전체 과정을 한 곳에 모은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. 버려진 옷이나 금속, 가죽 등을 수거해 파는 소재 은행과 중고 물품을 분류해서 깨끗이 씻고 가공하는 작업장이 들어섰습니다. 또 업체 32곳도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해 개별 공방을 갖추고 새활용 제품을 만듭니다. 이제는 단 한 점도 우리가 어떤 쓰레기도 다 재활용한다. 이런 저는 원칙을, 그런 철학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서울시는 새활용 플라자와 같은 날 개관한 하수도 과학관에 이어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까지 한데 묶어 이 일대를 국내 최대의 새활용 자원순환 에코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 YTN 홍주혜입니다.